툴리언니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툴리언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무슨지 몰라 나도 모르는 애들이야 전체 시스템 충전 완료 아 선불하면 이거 존나 바탕이 힘든데 드디어 시스템 충전이 몇 개가 없을 수 있겠죠 뒤집애는 공격이 어렵고 미래는 시스템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대척을 갈 수 있으며 도둑은 멀리에 툴을 많아 죽을 수 있으며 과연 이 두 개가 흘러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ід고 두 개가 흘러내려야 됩니다 3.2.2.1.2.1.1 툴리언니님의 상향이 없음 ㄷㄷ ㄷㄷ 또한 이곳이 너무 많았다. 저의 리듬을 지켜보는 건가? 도망가고 싶어서 이곳에 닿는다. 이렇게 이곳은 멍청이 없을 것 같다. 이곳은 정보가 없어졌다. 이곳은 멍청이 없어졌다. 이곳은 멍청이 없어졌다. 이곳은 멍청이 없었다. 아우 시발 다행이네 오우 터치폴라 했네 랜턴 못한다 내 모든걸 다 하건다 진짜 거짓말 아아 아 이거 센스있게 해줘 랜턴줄 던지지 이거 이씨 쌍넘의 거 진짜 이씨 쥬쥬 파밍말라 그냥 배임 몇개냐 26개 까비 아아 다 먹는건데 까비까비 시도는 좋았어 다운 마우스 렛츠 렛츠 이 렛츠 연기 렛츠 렛츠 그만해 음 잘 맞네 지금 그래도 씁아 내가 다 알아서 먹을 거니까 어휴 가냐? 육렉 얼마 남았지? 아 삐진 들어가면 조져볼까 한번 잡어 씨발 이거 변 있나? 아니 아직 가면 안되요 라인구대기여가지고 지금도 프리징 나면 죽다니까 이거 밀고 가야돼 아이씨 아 씨발 세르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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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빡치네 아 씨발 세르시아 나 갈래 어 아 아 아 알리가 풀로 들어오네 아 상상못했다 아 이거 상상못했어 알리가 풀로 들어올줄은 씨발 아 툴리언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요 아 벤틴이 잘 나왔네 아니 뭐해 왜그래 왜그래 아니 왜그래도 갱온것도 아닌데 쌍놈에서 아이 진짜 아 뭐시발 너 5렙주제 뭐시발 뭐 어쩌라고 뭐해 아니 뭐하는 새끼야 아니 이 새끼가 아 뭐하냐 이게 알리가 올라다니면 이게 적같이여 이게 아 알리가 확정이여가지고 스킬이 랜턴 일로 달려와줘 그렘만 맞췄으면 이거 잡았다 아 산게 다행이긴 한데 그렘만 맞췄으면 저거 알리 잡았어 이즈리얼로 라인전할때 모랑검든 베인이 제일 무섭다 솔직히 아 에헤헤헤헤 렛잇 야 아 이것도 뒤지는 각인데 밥 안나오는데 이거 아 좋았어 억울 잘 뺐다잉 알리가 젊나 잘한다 이 새끼가 아 얼려줘라고 걸었으면 잡는건디 까비네 어 아니 알리가 젊나 잘하네 그니까 말이야 왜 야수호를 배내가지고 야수호 장인이 있는데 야수호 줬어봐 지금 전 잡았다 야 이것도 죽어 야 이거 대주네 이거 이거 다 만나봐 이거 아씨 아씨가 오죽여 하나 아 잘 만나온다 아니 벽궁씨가 몇대 맞춰줘 아니 왜 벽쪽에 있어 씨발 벽궁만 씨발 다섯번 맞는거 같네 아니 무슨 씨발 벽궁만 다섯대면 아 뭐해 씨발 진짜로 벽궁 한 여섯대 맞았냐 이번판 아니 뭐한다고 계속 똑같이 죽네 계속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그냥 뭐 아 내가 항상 말하자 여러분들 지 실력으로 발리기 시작하면 나이스 지가 던진거 마냥 아니 보견방송타는거 알면서 멘탈 나간척해가지고 어 던지는척하기 너무 뻔한 스토리 맨날 나오는 스토리 지 실력이 약간 들통나니까 던지고 나서 어 뒤지고 나서 어 잘 찍어먹고 던진척 아 아 존나 에받는다 진짜 이러면은 와 몇 개를 갖다 준 frank 킬을 쌍놈이고 미싼 쓰레쉬 막 다 갖다 대가지고 이 새끼들 뭐해가지고 니달리 갖다 대고 와 와 아 베인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종글 1킬 미드 2킬 쓰레쉬 2킬 한숨 못뒤냐 한숨 못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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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뼈는 이거 누가 타라고 아직 12시도 안됐냐 지금? 얘들아 음 유란신 안녕? 밥 먹었니? 음... 너무 많이 먹었다 베인이 9킬을 어서 먹었는지 맨몸 원해 그거에 비해서 나도 잘 나왔습니까? 자 이게 문제라는 거 저거 못 도망가 저거 저거 스레쉬야 그냥 좀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킹맵맵맵 맞추면 이거 킬감도 나오겠는데? 키팅창에 어떤 분께서 창원대 세모학과 나스스는 레이드됨는데 레이드됨 디달리 밑에 뭐냐 이렇게 약해 아 용 3까지 먹혔는데 아 미래는 내 손으로 만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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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내 탓은 하지마라 알겄냐? 위드와서 몇번 죽었냐? 어? 보대서 ㅈ됐어 이거 하도많이 쳐먹어가지고 킬을 벤 시즈탱크 됐네 와아 야 일단 도망가야돼 얘들아 지금 죽으면 안돼 ㅈ 됐네 와아 아이씨 ㅈ날받네 진짜 아 사람 아니라니까 그냥 돼준다니까 보자가지고 맥킬 준줄 아냐 지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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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베인이 자크고 이런거 문제가 되는게 아니야 여기서 마무리하면 가능성이 있니깐 와아 용까지 4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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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nnocence 교통 자 아Cor복 아 asp 아cal 는 아 다 야 씨발 베인 나누스 같이 들어가 따주고 씨발 이게 이상적이긴 했는데 아아... 내가 나누스 물릴 때 이즈리얼 내가 들어가가지고 베인 같이 잡아주려고 했거든? 근데 그것도 안됐고 야 이거 원딜차이씨마드라고 하면 안되지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야 내가 씨발 베인한테 죽어줬냐? 야 정글 와서 베인한테 2데스인가 대주고 위드 리산드라 바텀하가지고 3데스 대주고 쓰레쉬 3번 대주고 이거 씨발 어떻게 아냐?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그러면은 내가 뭐 씨발 뭐 라인전에서 어? 30분동안 내가 겨우 1데스 방금 전에 1데스 했긴 했지만은 하아... 음... 와 나 씨발 못 올라가나? 떨어지고나서 무슨 씨발 제자리걸음 족박나네 진짜로 뭐 간만에 좀 출발 좋다 했더니만은 어... 자 그럼 12시 나번에 추천드려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보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피씨분들 오른쪽으로 가더니 염손가락 옆에 있는 편 찾입니다 아 근데 베인도 저렇게 하면 안돼 내가 베인했으면 저거 한 22킬정도 먹었어 베인도 저렇게 하면 안돼 원래 베인 제대로 하려면 저렇게 하면 안되고 한 22킬정도 먹었어 내가 베인했으면은 나 진짜로... 드디어 하아... 방송 보고 있었는데 씨발 소름돋네 형 나 팬이여 알겄어 아프리카 BJ 안 됐으면 보겸이 말투가 사기꾼 각이네 아니 내 말투에서 어디서 사기꾼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 말투에서 사기꾼이 느껴져요 사기꾼은 좀 약장수 스멜 좀 난다고? 정색하고 이빨 까는 전형적인 느낌이라고? 그렇지 내가 못생긴 판은 아니지 내가 얼굴 보고 혜원이 넘어왔지 그지 혜원아? 어 아니었어?